자 255페이지 문벌귀족사회의 독립 동요부터 할 차례에요. 문벌귀족사회의 성립. 자 봅시다. 문벌귀족사회의 성립. 자 문벌귀족사회로 넘어갈게요. 지금 고려시대의 지배층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는 지배층이 여러 번 바뀌어요. 고려의 지배층의 변천. 고려는 지배층이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고려 지배층은 맨 처음에 호족.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신라 말부터 등장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신라 말에 등장했던 호족들이 나중에 고려를 세우게 되고 이 고려에서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이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자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 문벌귀족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방에 남게 되면 지방의 향리가 되는데 일단 고려 초기의 호족. 그 다음에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 자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 내부에 모순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신들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무신이 정권을 차지했던 시대가 있고 자 이 무신이 집권했던 시대가 한 100년 정도 되는데 그 100년 중에 뒤에 40년 정도는 몽골과 싸우는 시기고요. 그리고 몽골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대를 겪게 되는데 그 원간섭기에 집권한 세력들 즉 원나라와 친한 친원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선비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하고 이 신진사대부가 결국에는 조선을 세운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는 이렇게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순서대로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문벌귀족이겠죠. 자 우리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계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전에 호족 자 호족이 신라 말기부터 등장했던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문벌귀족 즉 과거시험을 통해서 고위관직에 오르게 되고 몇몇 가문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문벌귀족이라고 하죠. 문벌귀족에서 문벌은 가문.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지방에 남아있으면 지방 즉 중앙으로 진출해서 벼슬을 하거나 그대로 지방에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은 향리가 되는 거예요. 향리는 지방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하면 문벌귀족이 되거나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방을 다스리는 실질적 세력인 향리가 되거나 자 그래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성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벌귀족에서 문벌귀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벌귀족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특권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문벌귀족의 특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정치적 특권 그 다음에 경제적 특권 사회적 특권이 있어요. 자 정치적 특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바탕이 되는 건 음서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음서제도 같은 경우는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되면 이 문벌귀족의 자식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무시험 등용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서제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의 특징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자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한테는 시험을 안 봐도 자식들을 관직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음서제도라고 하면 오품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내가 공무원이니까 월급을 받는 월급을 받겠죠. 그 월급으로 받는 과전 말고 이 문벌귀족에게 오품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따로 지급하는 토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월급에다가 플러스 보너스를 또 받는 건데 그렇게 문벌귀족들이 받는 보너스를 공음전이라고 그래요.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들한테 나눠주는 토지 그런 걸 공음전이라고 하고 공음전을 받게 되면 또 좋은 점은 세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면 자신들의 기반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특권으로 가시면 이 사회적인 특권은 통혼이라고 그래요. 통혼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 끼리끼리 결혼하는 걸 말하는데 특히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게 되죠. 자 특히 왕실과 혼인을 하는 이유는 왕실과 혼인을 해야 자기 외손주가 왕이 되고 그러면 권력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음서제라든가 공음전이라든가 왕실과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몇몇 가문들이 바로 문벌귀족이고요. 이렇게 등장한 몇몇 가문들이 예를 들면 경주 김씨, 하평윤씨, 해주 최씨, 경원희씨 이런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 이 문벌귀족 사회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사람이 바로 경원희씨. 자 그래서 경원희씨라고 하는 가문이 이런 특권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특히 경원희씨 같은 경우는 왕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시집 보내게 돼요. 그래서 거의 한 80여 년간 이 이씨에서만 왕비가 나오기도 하죠. 특히 이 경원희씨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은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자겸 같은 경우는 인종과 예종의 외척이죠. 자 예종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냈어요. 자 그리고 그 예종과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다시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이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에게 다시 자기 딸을 또 두 명을 시집 보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인종은 결국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종과 인종과의 중첩된 혼인관계 이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중첩된 혼인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은 이유는 뭐냐? 당연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이자겸이 너무나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자겸이 결국은 내가 왕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 사건을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죠. 자 1126년에 있었던 이자겸의 난.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문벌귀족이잖아요.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이 드러났구나라는 거죠. 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일단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 중에 하나는 물론 권력을 차지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가지 소문 그러니까 도참설이라고 하는데 이 도참설 중에서 18자 위왕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18자 위왕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8자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설이거든요. 그래서 18자 위왕설이라고 하는데 자 18자 위왕설에서 이 글씨를 다 합쳐보면 18자가 왕이 된다라는 설인데 이 18자라고 하는 이 글자를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사상 또는 도참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을 이자겸이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 18자가 나구나 이씨가 나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 반란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면 이자겸과 이자겸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자겸과 척준경이 군걸에 쳐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원래는 이자겸이가 왕이 되려면 자기의 외손주인 인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종을 죽이려고 독사를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되자 척준경과 함께 군걸로 쳐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 자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자겸이 나중에 제거됐겠죠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나중에 척준경을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자겸의 난이 실패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자겸의 난이 실패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이 표출된 사건이구나 자 말하자면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이라는 건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자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붕괴를 촉진시킨 사건이다.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붕괴 붕괴를 촉진시킨 사건이다. 자 붕괴라는 건 무너지는 거고 촉진이라는 건 빨리 무너뜨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드러내면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자 그럼 이런 이자겸의 난이 있은 뒤에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왕권이 약화되고 자 그런 과정에서 왕에게 석영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라고 그래요.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자 그래서 묘청이 석영천도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묘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진세력 그러니까 석영의 중심을 둔 새로운 신진세력이 석영으로 천도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 자 석영은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지금의 평양을 얘기하는 거고 평양으로 천도라고 하는 건 수도로 옮기자라고 하는 거니까 묘청을 중심으로 한 신진귀족이 신진문벌귀족이 석영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한 이런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죠. 자 그러면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에서 일단 석영파 석영파를 보도록 합시다. 석영파는 묘청을 비롯한 이 석영의 근거를 둔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 석영파의 인물 어떤 사람들이 석영판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승려예요. 그래서 묘청 그 다음에 정지상 그 다음에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 묘청 세력이죠. 말하자면 석영 세력 석영의 근거를 둔 세력 자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냐 자 일단 이 석영파의 주장 중에서 첫 번째가 석영 천도를 얘기하는 거죠. 석영 자 여기서 이 묘청을 비롯한 세력이 뭐라고 했냐면 석영의 임원력의 땅은 대화세 기운이 일어날 땅이니 석영으로 천도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석영 천도를 하게 되는 근거 대경은 풍수지리설이구나 이 땅이 기운이 좋다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 개경은 지덕 땅의 기운이 쇠했고 약해졌고 이 석영은 앞으로 뜰 지역이니까 여기로 옮깁시다. 즉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석영 천도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석영파의 주장 중에 또 하나는 칭제의 건원이에요. 자 칭제의 건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자. 자 여기서는 황제의 칭호와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 사용 이거를 주장하죠. 자 그러면 황제로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건 자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주장은 금국정벌이에요. 금국 자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정벌해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한 건 즉 예전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자 금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자 이렇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것에 대해서 이자겸을 비롯한 문벌기족 세력이 수용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나라가 세워지면서 금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한다는 건 황제로 섬겨라 우리를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건데 자 원래 이 여진족은 자 여진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고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여진족이 처음에는 고려를 부모로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여진족이 조금 세력이 세지자 나중에 고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야 우리 형제처럼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고 더 세진 후에는 자 황제로 섬겨라. 그러니까 고려한테 황제로 섬기라고 하면서 신하의 나라가 되라 우리의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 점점점 주장이 조금 더 세지게 되죠. 자 그런데 원래 여진족은 우리를 부모로 섬기면서 굉장히 약한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세력이니까 자 그런데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를 황제로 섬겨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거고 자 원래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진출하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그런 걸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이자겸이었고 앞에서 우리가 이자겸 금방 배웠던 그 이자겸이었고 이자겸이가 이 군신관계 요구를 그냥 들어줘버렸어요. 그럼 이자겸이가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줬다는 건 곧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북진 정책이 이자겸 때문에 꺾여버리게 된 거죠. 좌절된 거예요. 자 이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요 불과 얼마 전에. 자 그러자 요 석영파들은 차라리 그러면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한 건 즉 고구려 계승의식을 다시 세우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다시 명확하게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 주장을 한 거네요. 석영으로 천도합시다. 그리고 칭제 건원. 스스로 황제가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씁시다.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담긴 뜻은 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은 거고 자주성을 강조한 거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장 중에서 일단 석영으로 천도하자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자신들의 존망이 달려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석영 천도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석영 천도를 개경 세력이 반대하게 되죠. 자 지금도 수도로 옮기자라고 하면 누가 제일 반대하냐. 서울 사람들이 제일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석영 천도를 개경 세력이 이 석영파에 반대되는 인물이 개경파거든요. 이 개경파가 반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묘청을 비롯한 이 세력들이 왕에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어요. 석영으로 옮깁시다. 석영으로 옮깁시다.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왕을 꼬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도 이 당시 왕이 인종이었는데 인종은 이때 한 번 이자겸한테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이 귀가 얇아진 거야. 그래서 석영으로 천도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럼 석영으로 천도할까? 심지어는 궁궐을 지었어요. 그래서 석영으로 천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개경 세력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이제 묘청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계속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석영으로 옮겨야 됩니다. 석영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개경파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이 석영파 즉 묘청을 비롯한 세력들이 실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왕이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개경에 다시 눌러 앉아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석영파들은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안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나라를 세워서 반란 일으키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묘청을 비롯한 세력들 이 석영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거를 묘청의 난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묘청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 그럼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결국에 나라 안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 안에 나라를 세웠네. 자 그러면 묘청의 난에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냐 대위국 자 그 다음에 연호를 뭐라고 했냐면 천계 자 그리고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고 했어요. 천견충의군 자 그래서 나라 이름 대위국 연호는 천계 군대는 천견충의군 자 그리고 궁궐을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궁궐은 대화궁 자 그리고 여기다가 팔성당이라고 하는 신당을 짓고 신당 사당 팔성당이라고 하는 사당을 짓고 자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한 거죠. 나라 안에 나라를 세워버려 우리끼리 반란을 일으켜버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묘청의 난을 개경파가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김부식이 이 반란을 약 1년 만에 진압을 하게 됐죠. 자 개경파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된다. 시험에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걸 물어볼 수 있죠. 나라 이름 뭐냐 연호는 뭐지 군대는 누구야 궁궐은 뭐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궐까지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개경파가 결국엔 진압을 했죠.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김부식은 뒤에 문화파트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기도 하고 김부식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삼국사기인데 그 삼국사기를 변천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결국에는 묘청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묘청의 난이 실패로 돌아갔지 결국엔 이제 끝나버리게 되고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더욱더 고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아예 다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킨 사건 수를 옮기자고 주장을 하다가 수도를 석영으로 옮기자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신채호는 조선 후기 자 그리고 일제시대 그때의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이 묘청의 난을 엄청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자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조선 역사 일천년 내에 제1대 사건이다. 자 일천년 내에 제1대 사건 이렇게 표현해 자 무슨 말이냐면 조선 역사 천년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제1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묘청의 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왜 이렇게 평가했냐면 신채호는 조선 후기 조선 말기 자 그 다음에 일제시대의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죠. 뭘 고민했냐면 왜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해봤을 때 왜 우리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냐면 조선이란 나라가 너무나 유교적이고 사대적이고 속박적인 그런 성향을 가져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시대가 된 거구나 일본에게 먹힌 거구나 자 그러면 조선의 역사들을 한번 쭉 거슬러 가본 거예요. 어떻게 거슬러 가봤냐면 우리나라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유박 유교적이고 속박적인 그런 성향을 띄게 됐지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거꾸로 이제 거슬러 가본 거죠. 자 쭉 거슬러서 내려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자 묘청의 난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묘청의 난이 성공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으로 바뀌었을 텐데 여기서 묘청의 난이 실패함으로써 조선의 역사가 유교적, 사대적, 속박적, 보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역사 천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묘청의 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257페이지 보시면은 개경파와 서경파 나와 있죠. 개경파와 서경파의 비교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경파, 서경파 구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 사료탐구 보시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해서 이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신채호의 서경천도운동의 인식 나와 있죠. 신채호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신채호는 이 사건을 완전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난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악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자 말하자면 지금 난가와 불교 양가 그리고 국풍파 그리고 독립당 그리고 진취사상 자 지금 제가 앞에 것만 읽었어요. 이 앞에 거는 전부 다 묘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걸 물어보기도 하죠. 다음 중 묘청과 관련된 내용만 골라라. 그러면 앞에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묘청에 관련된 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자 그랬기 때문에 묘청의 나는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1천년대 제1대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벌귀족사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문벌귀족사회가 여러 가지 묘순이 많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구나 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 금방 나왔던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난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이 있었고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문벌귀족사회가 붕괴 말하자면 무너져내린 사건이 무신정변이에요. 말하자면 문신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무신들이 싹 죽이고 정권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자 무신정변은 1170년 의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우리는 무신정변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은 결국에 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했는데 자 일단 배경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이제 다 문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한 이유는 첫째 숭문 천무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원인은 숭문 천무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자 숭문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 자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는 건 고려라고 하는 나라 분위기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은 우대하고 무신은 천대했어. 이게 숭문 천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숭문 천무와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왜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했지? 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무과 시험이 없었어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무과가 없다. 자 무과가 없다는 건 문신은 정식 과거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이지만 문신 같은 경우는 과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특채 같은 그런 걸로 합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정식이 아니었던 거죠. 자 정식으로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우가 별로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문신과 무신의 월급을 비교해봐도 당연히 문신의 월급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급료 자 쉽게 말하면 전시과예요. 전시과 자 전시과는 월급이에요. 월급 전시과의 지급에 있어서도 자 전시과라는 건 관리한테 월급으로 토지를 주는 건데 이 전시과에 있어서도 문신과 문관과 무관에 대해서 문관이 훨씬 월급이 많았다. 당연히 같은 등급에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열받죠. 쟤는 월급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받으면 그래서 이런 전시과 체제의 문제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지휘관의 역할은 누가 담당하냐면 문관이 담당해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 사람 장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장군이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 장군이 아니에요. 다 그냥 문관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문관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무과도 실시 안 했지 그 다음에 전시과에서 월급도 차별이 있지 거기에다가 지휘관은 다 문관이지 그 다음에 승진, 무관 같은 경우는 승진의 제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관은 정의품까지 쭉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무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승진의 제약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승문천무의 분위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의종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실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치를 잘 못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왕이 왜 정치를 잘 못하냐. 처음부터 왕이 정치를 못했던 건 아니죠. 왕이 정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 왕의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문벌귀족들이 지금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문벌귀족들이 계속 막아서는 거죠. 방해를 하거나. 왜냐하면 뭔가 개혁을 하면 자신들의 권한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개혁을 막거나 방해를 하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의종이 결국에는 일이고 뭐고 다 귀찮은 거죠. 어차피 못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젊은 문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일 안 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자 이렇게 의종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관들이 불만을 품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래서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보현원 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보현원 놀이는 간단하게 보현원이라고 하는 절 같은 대로 이제 왕이 놀러를 간 건데 그냥 술모임 같은 거 간 거죠. 자 그래서 젊은 문신들과 같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는데 무관들을 호위병으로 이렇게 나이 많은 무관들을 호위병으로 세워놓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의종이 정치도 못하고 자 그래서 드디어 문신들이 무신들이 반란을 주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정중부의 난 자 그리고 정중부의 난은 경인의 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바로 무신정변 정중부의 난 경인의 난 이게 무신정변 그래서 결국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정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중부의 난 경인의 난 무신정변 다 똑같은 거죠. 자 이때 문신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해버리자. 그래서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을 정중부의 난 무신정변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뭘 살펴볼 거냐면 이렇게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자 미리 계획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무신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정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사실 문신하고 무신 중에 그럼 정치는 누가 잘하냐 문신이 잘하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초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정권이 불안정하게 되고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정권이 안정되는데 이제 그런 정권의 변화를 좀 살펴볼 거고요. 261페이지 보시면은 무신정권의 변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신정권의 변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신정권의 변천에서 가장 먼저 정권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의방 그리고 정중부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이의방 집권기가 있고 정중부 집권기가 있는데 이의방 집권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이의방과 정중부의 집권기를 그냥 정중부 집권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헌 그 다음에 최우 그리고 최항 자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집권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이 무신정권이 초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의 김준 이면 임유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집권자가 계속 바뀌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무신집권기에 바뀐 사람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의방에서부터 이의민까지는 계속 바뀌죠. 이씨였다가 정씨였다가 경씨였다가 이씨였다가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집권 세력이 바뀐다는 건 아직까지 무신정권이 안정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말하자면 이의방을 제거하고 정중부가 정권을 차지했고 그리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인재 성립기 말하자면 무신정변이 무신집권이 성립되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충헌부터 최의까지 보시면 전부 다 최시죠. 자 이거는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줬어? 자 그러니까 이 시기는 그나마 안정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신정권의 안정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무신정권의 안정기라고 해서 그러면 나라가 안정됐냐 권력이 안정된 거냐 자 이거는 나라가 안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의 권력만 안정된 거죠. 자 말하자면 정치는 그래도 누가 잘하냐? 무신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 무신집권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치는 별로야. 그냥 본인들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정치를 했던 것 뿐이지 말하자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권력만 안정된 거지. 자 그 다음에 김준이 최의위를 죽이고 정권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쇠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립기 또는 확립기 그 다음에 안정기 그 다음에 쇠퇴기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무신집권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사람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자 시험에는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쭉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쭉 써봤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사람들의 이름보다 뭐가 중요하냐? 권력기구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변천에서 권력기구 자 권력기구라는 건 이 사람들이 정치할 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기구를 통해서 정치를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권력기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자 이의방에서부터 이의민까지는 이의방에서부터 이의민까지는 자 특히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 사람들까지는 어떤 권력기구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냐면 자 이 사람들이 막 정권을 차지했어요. 근데 뭘 만들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원래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가 있어요. 무신합의기구. 그 기구를 도입해서 이제 그 기구를 기구에서 중요한 일을 다 결정했죠. 그러니까 이 이의방부터 이의민까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기구는 중방이라고 하는 원래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회의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방 자 그러면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중방 자 여기도 중방 여기도 중방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다 중방이네. 네 여기까지는 다 중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책에 경대승 때는 단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죠. 그 단체가 도방이에요. 그래서 도방. 자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는 여러분 책에는 그냥 똑같이 써있지만 제가 여기다가는 권력기구는 노란색으로 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지금 색깔을 바꿔서 썼죠.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자 파란색은 뭐냐면 군사기구예요. 파란색은 군사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권력기구 그리고 군사기구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의방도 정중부도 경대승도 다 이의민도 중방 중심의 정치를 했지만 자 경대승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기구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 누가 나 죽이고 딴 사람이 집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도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위기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도방이라고 하는 기구죠. 자 그럼 도방을 설치한 경대승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의민이 경대승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아파서. 그래가지고 경대승이 죽고 나서 이의민이 정권을 차지했죠. 자 그리고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최충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최충헌과 최후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권력기구 얘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 최충헌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최충헌은 권력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최충헌이 만든 권력기구는 끝까지 가요. 최충헌 이후에도 쭉. 자 그래서 이때의 권력기구가 교정도감이에요. 자 최충헌이 설치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즉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교정도감이고 자 교정도감은 권력기구죠. 자 그러면 교정도감이라는 기구가 있고 나는 최충헌은 그 기구의 최고 집권자가 되겠죠. 가장 우두머리가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최씨들은 여기에서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관직을 하게 돼요. 자 교정도감은 관청. 그 다음에 교정별감은 관직. 자 교정별감은 최씨들이 맡아서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교정도감에 교정별감을 역임하게 되죠. 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최충헌 같은 경우는 도방이 경대승이 제거되고 나서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방을 다시 설치해요. 즉 도방을 부활시키죠. 왜? 또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하니까 안되니까 어떡해.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게 돼요. 자 그 도방을 새로 설치한 사람이 바로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 최충헌의 권력기구는 교정도감. 그 다음에 최충헌의 군사기구는 도방이라고 하는 기구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최충헌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개혁안을 건의하기도 해요. 뭔가 좀 개혁적인 인물인 것처럼 그 개혁이 봉사십조라고 하는 개혁이에요. 자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봉사십조를 개혁하는데 제시하는데 자 이 봉사십조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최충헌이 제시했으나 최충헌 본인도 잘 지키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자 이 무신들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제시했지만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최충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자기보다도 자기부터도 안 지켰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 이거는 봉사십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그냥 제시만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신이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을 차지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귀족으로 책봉이 돼요. 그래서 진강후라고 하는 귀족으로 책봉이 되고 진강후로 책봉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귀족의 자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공작, 백작, 후작, 남작 뭐 이런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귀족의 자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강후라고 하는 귀족으로 책봉을 받고 자 이렇게 귀족으로 책봉을 받으면 관청 지금으로 하면 사무실 하나 차릴 수가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실 하나 설치하게 돼요. 그 사무실을 흥영부라고 그래요. 흥영부를 설치하고 보통 이렇게 귀족들이 사무실을 설치하면 이 사무실을 가지고 토지를 관리해요. 보통 자기의 토지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흥영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충헌 같은 경우는 진주 지역을 시급으로 삼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주가 하나의 도시잖아요. 이 진주 전체가 다 내 거야. 그 정도로 토지가 많았던 대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자 그 다음에 최우로 갑시다. 최우로 가는데 최우, 최양, 최이 이 사람들이 다 있을 동안 계속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도감은 계속 가는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최우가 설치한 것만 봅시다. 최우는 정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돼요. 정방 자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자 인상행정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승진시킬 것인가 이렇게 누구를 올리고 자르고 선발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인사행정이고 자 인사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했는데 자 그러면 원래 인사행정은 누가 담당해야 되냐 왕이 담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정방이라고 하는 건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한 거예요. 자기 집이 뭐 최우, 최충헌 정도 되면은 집이 뭐 궁궐만 했겠죠. 그래서 자기 궁궐, 자기 집 안에다가 궁궐같이 넓은 집 안에다가 관청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관청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한 거죠. 말하자면 인사행정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방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서방은 문신을 등용해서 문신에게 숙직을 시키는 기구예요. 숙이라고 하는 건 숙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치는 누가 잘하냐 문신이 잘하죠. 그러니까 문신을 등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청을 만들어서 여기다 데려다 놔. 그리고 여기에서 너네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테니까 자 이렇게 문신들에게 자문 말하자면 나 모르는 거 있으면 너네가 알려줘야 돼. 이렇게 자문을 하도록 숙이, 숙직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3교대, 2교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걸 서방, 문신을 등용한 기구를 서방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최후 시기에 역시 도방을 도방은 쭉 가는 거예요. 교정도감처럼 도방을 확대시키게 되죠. 그래서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확대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도방을 더 크게 만들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 더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게 삼별초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그래서 삼별초를 설치하게 된다. 삼별초라고 하는 기구는 역시 최후가 나를 지키는 사병기구로 원래는 만든 건데 이 삼별초라고 하는 건 자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병의 역할을 담당하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기구죠. 치안이라고 하는 건 도둑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병이라는 건 나를 지켜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를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해서 공적인 일도 하고 그러니까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둘 다 담당하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그런 기구가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건데 삼별초는 원래 야별초에서 시작했어요. 야별초라는 건 야 밤에 도둑 지켜? 자 그런데 삼별초가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줬어요. 좌별초에다가 우별초. 자 할 일이 많아져서 두 개로 쪼갰어. 좌별초와 우별초. 자 이렇게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신의군이라고 해서 자 이 당시에는 몽골이랑 싸우던 때예요. 그래서 몽골한테 잡혀갔다가 다시 도망온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편성했는데 그 사람들은 신의군. 자 그러니까 좌별초 한 개, 우별초 한 개, 신의군 한 개. 총 몇 개? 세 개.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라고 불렀고요. 자 그리고 이 삼별초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나올 건데 이 삼별초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자 몽골과 싸울 때 이 군대는 원래 몽골이랑 싸우려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몽골과 싸울 때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몽골에 끝까지 저항한 군대로서 삼별초가 다시 한 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최충원 시기에는 교정도감 그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방 새로 생겼죠. 서방 새로 생겼지. 도방은 더 커졌지. 삼별초 생겼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최우 얘기해 볼게요. 자 최우는 진양후로 책봉이 돼요. 이 사람도 귀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니까 귀족에 자기를 주고 진양후로 책봉이 되고 그래서 진양부를 설치하게 되죠. 진양부 또는 여기 흥령부 그냥 관청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최우 집권기에 몽골과 전쟁이 나요. 그래서 몽골과 전쟁이 났기 때문에 수도로 옮겨서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다.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몽골과 저항을 하다가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던 그런 불교 경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 그게 불타버리자 새로 만들었죠. 그 새로 만든 대장경을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된 시기도 바로 최우 집권기. 자 그래서 최우는 예술적인 어떤 그런 소양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어서 이 최우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서예가 이 고려를 대표하는 서예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던 게 바로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최우와 관련된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 최충헌하고 그 다음에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의가 김준에게 피살되면서 결국에는 최시정권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뒤에는 왕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최시정권이 끝나고 무신집권기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는 261페이지에 무신정권의 변천 거기 사실 표가 나와 있죠. 표를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들은 최충헌과 최우 여러분 262페이지에 최충헌의 집권 자 중간에 봉사십조 나와 있죠. 하지만 의미 없다. 본인도 안 지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머지 최우집권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최충헌 최우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무신정권의 성격까지 볼까요. 자 무신집권기의 성격 한번 봅시다. 통치질서가 약화되면서 문무연합정권 새로운 질서로의 개편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신집권기는 최시정권은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자 최시정권이 계속 세습한다는 건 그만큼 정권은 안정됐다는 뜻이랬죠. 하지만 이거는 자신들의 권력이 안정된 거지 백성들의 삶이 안정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통치질서는 약화되었다. 정치 권력은 안정됐지만 통치질서는 약화됐다. 통치질서가 약화됐다는 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최시정권의 성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시정권이 끝나고 나서 무신집권기가 곧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무신집권기 사회의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사회의 동요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이렇게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자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문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무신이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그의 저항에서 이제 문신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측민의 봉기가 일어나기도 해요.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격이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봤죠. 여러분 하극상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극상이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쭉 한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이의민 그 다음에 김준 천민 출신 천민 출신 중에서도 최고 집권자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더라. 자 그러면 쟤네들만 천민인데 권력을 차지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하측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하측민들의 봉기 그 다음에 무신에 반대하는 문신의 봉기 이런 하측민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자 265페이지 보시면은 무신정권에 대한 반발 그래서 자 무신정권에 대한 반발 우리는 봉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정리할 거는 반무신난 자 반무신난이라고 하는 건 문신에 반대하는 아니 무신에 반대하는 문신의 난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으로는 첫 번째에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난이 있었어요. 김보당의 난 자 김보당의 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사의 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1173년에 있었죠. 자 김보당의 난 자 김보당은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의 반란이 일으켰죠. 그래서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문신의 문신인데 무신에 반대한 반란이다. 그래서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이 봉기를 일으킨 거다라고 하는 게 김보당의 난 자 그 다음에 반무신난의 또 하나는 조위총의 난 조위총의 난 자 그래서 석영유수였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석영유수였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 사람이 석영유수였으니까 문신이었죠. 그런데 석영유수인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나중에 가면은 이 봉기의 성격이 농민봉기의 성격을 띄게 돼요. 자 왜 농민봉기의 성격을 띄게 되냐면 문신이 일으킨 반란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농민봉기적 성격을 같이 띄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위총의 난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김보당의 난 특히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측민의 봉기 하측민의 봉기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라든가 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자 첫 번째는 망이 망소이의 난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은 이때 자 그래서 망이 망소이의 난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공주 명학 소의 난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으킨 봉기를 일으킨 지역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명학 소 자 즉 우리가 향부곡 소 할 때 그 특수행정구역인 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평민이지만 양인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자 이 공주 명학 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현으로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회유 달래기도 했던 게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 자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죠. 자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고 하는 건 자 이의민 집권기에 있었던 반란이고요. 이 사람들은 농민들의 연합 봉기 자 그래서 초전에 김삼이 운문의 효심 이렇게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의 연합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그래서 농민 연합 봉기 자 그리고 이렇게 농민들이 연합해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또 이 김삼이나 효심은 뭐를 주장하기도 했냐면 신라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신라부흥운동 자 신라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신라부흥운동만 일으킨 게 아니고요. 서경에서 최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부흥운동 그 다음에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가 백제부흥운동 그래서 고구려부흥운동 신라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 지금 우리가 이걸 삼국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삼국부흥운동이 모두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자 특히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 건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최충원이 그러니까 집에서 부리던 노비예요. 최충원의 산호비인 만적이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다 천민들이죠. 노비들을 쫙 모아놓고 연설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 무신정변 이래로 이렇게 집권자들 중에서 천민 출신도 있다더라. 자 그러면 이 당시는 최충원 집권기니까 우리가 저 앞에 사람들 중에서 천민 출신이 누구라고 했죠? 이유민.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있다더라. 저 사람도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똑같은 천민인데 우리는 왜 채찍 밑에서 시달려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서 주인을 죽이고 반란 일으켜서 궁궐로 쳐들어가서 노비문서를 싹 없애버리자. 그리고 정권을 차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최충원의 집에서 부리던 산호비였던 만적을 중심으로 자 이 사람이 했던 연설 중에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왕후장상이라는 게 왕과 제후와 재상과 장군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게 어디냐. 씨가 따로 있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거야. 나도 시켜주면 할 수 있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 신분해방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신분해방운동 신분해방과 정권 탈취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모였던 노비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자 여덟 며칠 날 어디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다 주인들 죽이고 다 이제 반란 일으키려고 우리가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막상 이제 거사 날 가봤어요. 이제 다 모였어. 근데 노비들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 가지고는 반란 일으킬 수가 없어. 그래서 며칠 뒤에 약속을 미루게 되죠. 그래서 다 이제 자기들끼리 종이에다가 이제 뭘 써가지고 징표를 나눠갖고 자 이제 몇 월 며칠 날 다시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꼭 일이 이렇게 되면은 틀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또 만나 뭘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이제 노비 중에 한 명이 자기 주인한테 가서 달기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발설이 돼버린 거고 결국 이 노비들이 잡혀가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만적의 난. 그러니까 실제로 만적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는 한 거지만 사실은 뭐 실제로 무슨 일이 막 크게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뭘 주장했냐면 신분의 방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기 중에서 제일 중요 가장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그게 바로 만적의 난. 그리고 만적이 주장한 건 신분의 방. 자 우리 노비 신분을 없애버리자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김보당의 난 조희총의 난 망이 망소의 난 김사미호심의 난 만적의 난까지 이렇게 쭉 반란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이거를 순서대로 물어보기도 해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게 제일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반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더 많은 반란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중에서 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만적의 난. 만적의 난이 좀 중요하다. 자 265페이지 보시면은 망이 망소의 난 사료 나와있으니까 여러분 딱 읽고 아 망이 망소의 난이구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최광수의 난 이연년의 난 다 나오고요. 자 266페이지에 만적의 난 사료가 나오죠. 자 만적의 난에서는 그 사료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때가 오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만적의 난의 성격이 뭐냐 물어보면 신분해방운동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적의 난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문벌귀족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쭉 해봤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회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